이번 시간에는 방문자가 정보를 폼을 통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다 사용하면 되고요 이 업데이트는 읽기 기능, 또 쓰기 기능을 이렇게 잘 버무리며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부터 업데이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에다가 수정, 업데이트라고 하는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index.py로 가서 index.py에서 여기에다가 href.update.py 이렇게 링크를 추가했어요 그런데 이 업데이트는 크리에이트와는 다르게 우리가 어떠한 컨텐츠를 선택한 상태에서만 나오는 게 더 우아한 접근 방법입니다 대문으로 갔을 때, 물론 대문도 우리가 수정할 수 있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컨텐츠를 선택했을 때면 업데이트가 나오면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뭘 쓰면 되겠어요? 바로 id 값이 있냐 없냐를 체크하면 되겠죠 그리고 id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update.link update.link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 href는 update라고 하고요 update.py 아직 만들지 않았죠? 에다가 id 값을 줄 건데 그 id 값은 이 page id 값을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format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format에 의해서 여기에 중괄호 부분이 이 값으로 대체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update.link가 id 값이 없다면 업데이트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백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update.link를 여기에다가 주는 거죠 update.link 업데이트 링크 업데이트 링크 업데이트 링크 해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웹으로 가면 업데이트 링크가 보이지 않고요 여러분이 어떤 특정 컨텐츠를 선택했을 때만 업데이트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업데이트 기능을 구현해야겠죠 업데이트를 클릭했을 때 update.py로 가거든요 update.py는 인덱스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카피할까요? create랑 더 비슷하죠 업데이트는 수정이거든요 그래서 create.py를 duplicate 해서 update.py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쟤를 실행으로 바꿔야 되니까 To chmod 실행 x 그리고 update.py 자 됐고요 한번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쓰기 기능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쓰기 기능이 아니고 뭐가 필요한가요? 음... 여기에다가 일단은 사용자가 수정하고 싶은 데이터가 이 글 양식에 채워져 있어야지만 사용자가 수정하기가 편하겠죠 자 그러면 그걸 이제 해볼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HTML의 폼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높여야 됩니다 자 input 태그에 기본적으로 어떤 값을 넣고 싶다면 여러분은 value라고 하는 속성을 쓰시면 됩니다 high라고 넣을까요? 리로드하면 high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기본 값을 넣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할까요? form default title 뭐 이 정도로 한번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본문 부분도 본문은 텍스트 에어리어 이 사이에다 낑겨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너무 기니까 description 그냥 다 쓸까요? description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끝에다가는 자 이 끝에다가는 이렇게 코마 form default title 뭘 주면 될까요? page id 값에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form default description description 값에 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CSS HTML을 선택하고 업데이트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Submit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전송이 되겠죠? 제목과 본문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제목이 HTML인 컨텐츠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나요? 데이터 밑에 HTML이라는 제목으로 저장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제목을 수정했어요 예를 들면 HTML을 HTML5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 전송을 했을 때 HTML5에 해당되는 파일에 대한 본문을 이렇게 바꾼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만들게 될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 디렉토리에서 HTML5라고 하는 파일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파일은 없단 말이죠 즉, 이 제목은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제목이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식별자로 쓰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별도로 pageid라고 하는 값을 따로 보내줄 겁니다 input, type, text, name은 pageid, 그리고 value는 이렇게 하는 거죠 리로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개선할 것은 이거는 제목이고 이거는 우리가 수정하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을 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 이름을 또 누군가 수정할 수 있는 상태예요 수정 못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저런 정보는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내부적인 정보일 뿐 사용자에게 노출시킬 필요가 있는 정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숨기면 좋겠죠 그때 사용하라고 준비되어 있는 input 태그의 속성이 type의 값을 hidden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hidden으로 하게 되면 Submit을 눌렀을 때 pageid라고 하는 값으로 서버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 form-default-title에 해당되는 정보가 사용자 몰래 조용히 전송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송이나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클릭하고 Submit 버튼을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보시는 것처럼 process underbar create 절로 가면 안 되지만 보시는 것처럼 pageid값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시 back을 하고요 우리가 여기 process underbar create가 아니라 update로 바꾸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내용을 받아서 처리하는 건 거의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process underbar create.py를 복제, duplicate 하셔서 process underbar update로 바꿉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쭉 보니까 제목을 받고 description을 받는데요 pageid는 별도로 받아야죠 pageid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우리가 파일을 열 때 파일을 열 때 우리가 열어야 될 파일은 title 데이터 밑에 있는 title 의 파일이 아니고 pageid에 파일을 열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title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pageid에 해당되는 글의 본문을 일단 바꾼 다음에 그리고 현재 pageid에 해당되는 파일의 이름을 바꿔야겠죠 우선은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한 게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 리로드 한번 하시고요 HTML5 여기 있는 부분은 HTML2로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했을 때 기존의 HTML이라는 파일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이걸로 바뀌는 것까지 하면 되고 됩니다 일단은 해봅시다 Submit 했더니 에러가 나오네요 에러가 나오는 이유는 역시나 아이고 귀찮아라 processUpdate.py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짜잔 HTML is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rocessUpdate에서 이제 뭘 하면 돼요? 이 HTML이란 파일의 본문은 바꿨으니까 파일의 제목을 바꿔야겠죠 파일의 이름을 검색을 통해서 파이썬 3에서 파일 rename 리네임이 이름을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os.rename이라고 하는 걸 쓰면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자리에는 src 소스의 약자입니다 지금 현재 것 원본 dst는 destination의 약자일 거예요 저거는 뭐냐? 우리가 수정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름 그러면 이게 끝난 다음에 os.rename 한 다음에 첫 번째 자리에는 현재 파일의 이름이거든요 pageID를 하고요 두 번째 자리에는 바뀌어야 될 파일의 이름이 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html5라는 제목으로 html is 파일을 열고요 html is hypertext까지만 쓰고 submit을 했을 때 파일의 내용이 바뀌고 파일의 이름도 html5로 바뀌면 됩니다 이름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 작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왜 그런 걸 보니까 os가 define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로 가서 이 얘기는 뭐냐면 rename이라는 함수는 os라는 모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os를 이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os를 내가 쓰고 싶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다시 back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수정을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되나요 또 에러가 나네요 자, 이유를 보니까 뭐였어요? 여기에 파일의 경로가 잘못됐죠 이렇게 정말 오타와의 싸움 그리고 버그와의 싸움입니다 프로그래밍은 다시요 back하고요 submit을 다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파일의 제목도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수정 기능은 이렇게 구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던 게 우리가 파일을 열었으면 그 파일을 연 다음에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그 파일을 닫아 줘야 돼요 자, 그때 하는 것은 이 뒤에다가 close라는 것을 꼭 붙여 주십시오 웬만하면 특히나 쓰기 할 때 읽기 할 때는 뭐 알아서 되는데 그냥 무조건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붙입시다 자, 이거 수정했고 create 부분도 이렇게 제가 close를 추가했습니다 문제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수정 기능까지 구현을 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냐면 삭제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자, 삭제까지 하면 이제 우리 수업은 대단한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삭제 기능 구현합시다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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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